여러분들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심차게 강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경선 대부분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이 없으실 텐데 뭐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뭐 배신자 사기꾼 야바위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네요. 이제 신평변호사 같으신 분은 아마 올해 연세가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중근 교수 보고 당신은 야바위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평변호사님은 판사로 상당히 이제 소위 정간예우 문제를 집요하게 이렇게 파헤쳤던 보기 드문 그런 분이신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각별한 사이고 또 옛날 분들은 좀 의리 신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도 여러분 이야기하신 분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또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보니까 그 진중근 교수한테 여러분들 그냥 한 바닥은 그냥 퍼부었네요. 이 우파 이제 좌우익을 나누게 되면은 좌파진영이는 늘 그렇게 하니까 우파는 조금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과 진실 위에 정책을 펼치고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국정을 운영을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파 우익이 좌익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사회의 십자층이나 언론계 또 뭐 검사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로 정직이란 등목과 관련해서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좌우익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언론도 보게 되면은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 방침을 정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맞추어서 짜 맞추기로 사실을 가공해가지고 내보내니까 뭐 이렇게 진실된 목소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분인 거죠. 아마 유튜브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한동훈 반한동훈 이렇게 나눠져가 저는 뭐 다른 유튜브들을 거의 안 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모르겠 는데 뭐 훤히 그냥 예상이 됩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친한동훈 측에 서겠다. 나는 반한동훈 측에 서겠다. 이렇게 결론 정해놓고 뭐 그냥 자기 논리를 그렇게 펼치니까 참 올고전 이야기를 만나기가 힘들고 그렇게 이제 사실이 왜곡되니까 판단도 왜곡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판단이 왜곡되게 되면은 주장 그리고 또 정책 제도 이런 게 다 이제 뭉개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이론에 집값이 이제 좀 덜썩거린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먼저 나라가 이제 조금 혼탁하니까 주무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집값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장관이 아는 게 별로 없죠 장관이 뭐 무슨 뭐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의 돈을 예 걸고 집을 사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니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아무리 뭐 집값이 일시적 반등 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투기 수요에 가담한 분들이나 실수요에 가담한 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을 사기로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어김없이 10가지 주제 가운데 4가지는 소위 의료 사퇴 문제를 다룹니다 이제 정부가 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고 이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 정도 내놓으면은 뭐 9월 달에 이제 대부분 다 이 전공의의 모집 재모집에 응모할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연령차도 있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전공의나 그다음에 의대생들을 전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뭐 전공의들이 병원별로 응답한 그러니까 뭐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그 큰 여러분들 대형 병원에 수천 명이 있을 건데 그 가운데 이제 뭐 10명 미만 정도로 답변을 하는 정도니까 조기용 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것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정부의 강경책이 또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병원 협의에서 뜻을 모아 가지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처럼 2월 29일자로 사직을 처리합시다 이렇게 했더만은 뭐 정부가 무슨 소리냐 6월 4일자로 처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무산이 돼버렸는데 6월 4일자로 이제 처리하니까 의과대학 협의에도 반발하고 뭐 어떻든 간에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서둘러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분들 이 조치를 발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공의만 여러분들 제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제약사의 영업부진 뿐만 아니고 이제 지방대학의 지방 그런 국립의대 지방 여러분들 국립대학병원들 의과대학 교수 특히 이제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개원위로 그냥 전환하거나 아니면 서울의 스카웃대가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히 이제 충북대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0분 정도가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의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의과대학 정원 정책을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뭐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지방필수 의료를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지금 딱한 거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결단을 못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장 큰 몫의 책임 어떻게 보면 책임의 대부분을 용산 대통령실에 이를 없는 노예에 있는 the buck stop here 내가 모두 책임진다 그게 이제 그냥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가지 주제 가운데서도 후반부의 네 주제는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위 의료 사퇴 문제에 활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